미남 배우분들에게 잘생긴 거 아세요? 잘생겼으면 기분이 어떠세요?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막 되려 알죠? 제가 잘생겼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미남스타라는 수식은 어떠십니까? 아 좀 우릴 봐야지 되게 궁금하다 아버지께 감사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네?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러시네 송승원 씨보다도 잘생기셨어요 훨씬 더 아버지 발끝도 못 따라간다고 댓글들이 저희 아버님 너무 멋지셨죠 멋져요 우리 아버지 잘생기셨었는데 아니 근데 왜 그런 얘기는 갑자기 갑자기 썩어지면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가 못생겼죠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만은